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진짜로 수사해야 된다. 얘는 꼭 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명수가 퇴임을 석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명수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이 꽤나 오래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협조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찍었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퇴직을 막았었고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가 자신을 퇴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명수는 이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녹취를 해가지고 폭로를 하는 바람에 김명수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명수는 자신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런 문서를 국회에다가 보낸 것으로도 확인이 되어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했던 것도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정치권의 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김명수는 더 이상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끝까지 버티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2021년 2월달에 그를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무튼 김명수를 대상으로 한 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검찰 쪽에서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수사를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수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좀 뒤로 밀어놓았다가 김명수의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 측에 따르면은 검찰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고 김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하고 사건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서 김명수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환 통보를 할 정도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수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퇴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가지고 검찰의 수사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쯤은 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죄를 안 지었는데 터는 게 아니라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고 솔직히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야말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확실하게 김명수도 수사를 해야 될 것이며 사실 여태까지 김명수가 버티고 있는 것조차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지경이 됐으면 이거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일반 판사조차도 쪽팔려가지고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명수는 이거 말고도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 원을 대법원장 공간 개축 비용으로 전용을 했다가 적발을 당했으며 호화판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에다가 아들 내외를 들어와서 살게 한 다음에 아들 내외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재테크를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본 것을 알려져 있고 또 김명수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땅콩 회양 논란이 있었던 한진법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연아가 집행유예를 받자 한진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에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을 알려져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김명수에 대해서는 쉴드를 치지 않으며 민주당의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실수를 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들인 것이고 둘째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며 세 번째가 바로 김명수를 임명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명수는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굉장히 냉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좌파 진영의 판사들을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사법부로 만들었으며 또 본인들 진영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켜서 이들에게 면제부를 주었고 실제로 최강욱을 비롯해가지고 윤미향이라든가 현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재판을 지연을 시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고 있으며 조국 같은 경우에도 1심이 3년 이상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사법부에서는 김명수 하면 진짜로 사법농단의 극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김명수 본인조차도 자신이 퇴임을 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검찰 측에서는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명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해서 김명수가 농락을 한 사법정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이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껜가 그저께도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당내 의원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반발이 나왔었고 오늘 역시도 안민석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연동을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에 자신이 있으면 빨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 현재 민주당의 꼬라지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띄우고 있지만 그 속내는 각자 도생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이 위기에 몰리면 언제든지 이재명을 내칠 수 있다는 것이 친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얘네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면 당대표가 나와서 총대를 맬 경우에는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각자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민석 말고도 송영길 역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야당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송갑석 역시도 사안마다 따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원식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공개적으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것만 하더라도 4명 이상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왔길래 바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발작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우습게 만들고 있는데 진짜로 이런 내로남불 정당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